341쪽입니다.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아비담원, 길라자비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원, 길라자비, 그죠? 우리 1장, 2장, 6장은 뭡니까? 우리 견성적인 내용이죠? 그죠? 81법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각오의 원인을 살펴본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8장에서 뭐 했어요? 조건이 길라자비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은 그 정신물제들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입니다. 됐죠, 그죠? 네, 그죠? 우리 8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뭡니까? 이 조건을 업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특히 청정도론은 이 조건을 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3쪽, 여기에서부터 한 5세 줄입니다. 문제 문단입니다. 청정도론 제19장은 특히, 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든 정신과 물질에 적용시켜서 의심을 여유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도론은 나를 이루는 온 정신과 물질의 원인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심이 없어지면 그걸 작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아직 못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수단은 뭡니까? 예루도론을 얻은 거죠, 그죠? 예, 예루도론을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수단은 뭡니까?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죠? 뭡니까? 예루과를 얻었다고 할 정도로 뭡니까? 그래서 작은 승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세 번째가 도, 비도, 직연, 청정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제 2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명상의 죄 라고 불리는데, 여기 명상의 죄는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법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정신 물질로 나눈 것을 말 그대로 명상하는 겁니다. 명상은 뭡니까? 앉아서 곰곰이 사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본격적으로 무상고 무화를 실제로 지금 여기서 깨풀어 들어간다기 보다는 뭡니까? 무상고 무화라고 사유하고 명상에서죠? 이것도 중요하죠, 명상에서 곰곰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상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무화다 이렇게 이해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빠상의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위빠상의 지혜가 명상의 죄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아담키라셈을 공부하는 것은 수혜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명상의 죄에 속합니다. 무십게 보시면 아십시오. 이건 제일 기초인데, 기초라는 거죠? 10가지 위빠상의 지혜, 기초로 명상의 지혜를 딱 해놨는데 뭡니까? 이걸 교합적인 걸 뭡니까? 공범이 정확하게 사유해서 깨풀어 보는 거 없이 뭔놈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가겠어요. 뭔놈구는 다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 전부 그건 집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뭡니까? 사마탄다고, 에잉? 그래야 뭐 좀 봤다고 뭡니까? 온갖 그죠? 와, 갈수록 구라가 더 심해지는 거 구라는 제가 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갈라빠의 장 명상이 위빠상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 청년도로 봄이죠? 예, 이 명상이 좀 어려운 부분을 합니다. 한 장만은 좀 곰곰하게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숫자 하나 안 놓치고 제가 뭡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실제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길에 갈수록 구라가 더 넣습니다. 지금 자신이 좀 재미가 있으니까 그죠? 됐죠? 정말로 있잖아요. 청년도로 있잖아요. 20장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궁금하게, 진짜 궁금하게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궁금하게 분석하면서 한번 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444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명상의 제외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와 같이 3개의 형성된 것들을 조건과 함께 파악할 때 과거 등으로 분류되는 무더기 온 등을 통해서 그들을 물이 별로 못나 부서진다는 뜻에서 무상이고 두렵다는 뜻에서 괴로움이고 식채같다는 뜻에서 무하라고 기강과 흐름과 찰나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명상의 제외로서 3가지 특징을 명상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찰나를 통해서 생명의 제외로 그 형성된 것을 진짜 대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님이 대하니까 이건 지금까지 뭡니까? 최고의 교학과 수행의 지점에서 내려오겠죠. 그죠? 자 뭡니까? 명상의 제외의 핵심은 뭡니까? 무상 고 무하라고 기강과 흐름과 찰나를 통해서 삽니다. 예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강이 깁니다. 제20장의 내용을 딱 3가지로 하셨습니다. 뭡니까? 기강 흐름 찰나 됐죠? 예 어디로 기억이 됩니까? 찰나는 무상입니다. 됐죠? 예 요렇게 합니다. 20장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의 지혜입니다. 생명의 지혜 키워드는 뭡니까? 조건과 찰나입니다. 예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불교 교학 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건과 찰나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무리별로 모은다고 됐어야죠. 청정도론에 중에서 쫙 설명을 해놨습니다. 명상의 지혜로서 세 가지 특상을 명상한다 했습니다. 무상 고 무하 345 쪽 중간에 설명해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인 생명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형성된 것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로 했고요. 청년노론의 입장은 태어난 정식물질의 생기는 특징 태어난 일어남 새로 생기는 모습을 일어남이라고 하고 부서짐을 부서짐으로 한다 등등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지혜는 340쪽 제로입니다. 조건을 통해서 딱까지 냈고요. 조건들이 일어날 때 형성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면 조건들이 멸할 때 어떻게 일어난지를 관찰하면 생명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찰라를 통해서 딱까지 딱까지 조건과 찰라 핵심 키워드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지혜를 뭡니까 찰라랑 조건과 찰라로 계속 뚫어 들어가고 관찰에 들어가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윗바사나이 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340쪽 중간입니다. 그때 그에게 광명 희열 편안함 결신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가 일어난다. 광명 등 윗바사나이 경계를 장애라고 파악함으로써 도와 도 아님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을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기능에 의한 측렬이 난다. 왜 해필이면 그죠 본격증 윗바사나이 수행해서 도, 기도, 지경, 청정 열 가지 윗바사나이 가운데서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도, 기도, 이 두 가지를 도, 기도, 지경, 청정 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거 과연 때 뭡니까 경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한 경계들이 여기서 뭡니까 광명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눈부신 광명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다 했죠 안 갈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갈 수 있는 게 안 가지 그죠 희열 그렇습니다 편안함 결심 확 일체 중생 중체는 모두 다 제도하고 확 분발랍니다 행복 지혜까지 나타나면 싹 보면 모르게 없어지고 황립 평원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니 경계라는 겁니다 347쪽입니다 층님도 인용입니다 초보적인 윗바사니로 윗바사니를 시작한 자에게 열 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윗바사니의 경계는 요거 중요합니다 꼭 한번 음메 보십시오 줄을 꺼감서 음메 보십시오 윗바사니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함에 이르는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계단을 있는데 무슨 경계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진리를 통찰함에 이르는 일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수행하는 자도 안 일어납니다 됐죠 몇 장소나 알겠죠 그래서 윗바사니의 경계는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됐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사람 됐죠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사람한테도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게으른 사람 와 게으른 사람은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그죠 그죠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뭐 이 이야기는 말로 개입이죠 예 자 건습이죠 자 승스러운 제자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오직 바르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명상주제와 함께하는 윗바사나를 시작한 선한자 됐죠 그죠 그 바르게 수행한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광명지에 그 선행이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하고 3.49조 이런 굉장한 경제들의 수행 자격이 일어날 때 만일 그에게 판단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이제 출생한 도나 과오에 도달한 것이라는 착각이 될 것이다 엄마야 그래갖고 그죠 뭘 합니까 아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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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타 수행하다가 다른 표상에 좀 잘만 침해했잖아요 그게 뿅 그래갖고 진짜 겁나는 이야기를 할게 있는데 사마타 수행을 아무도 안 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잘못하면요 신들립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 실제로 있자면 신끼 있는 사람들이 또 사마타 수행하고 뭘 봤다고 막 퀘 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비슷하다 싶으시요 그죠 왜냐면 다른 것도 표상이 되어있잖아요 신끼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비슷한 걸 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겁나죠 이제 사마타 수행을 아무도 안 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좀 파따라도 있잖아요 절대로 떠벌리면 안 됩니다 떠벌리면 이상한 게 부서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겁 잘 주지요 우와 이제 막 이야 불암한 충격 난 겁까지 주면 뭐 겁나는 사람들이 좀 보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 그런 기질이 여기까지 다 분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불의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끝까지 그냥 재밌게 한 번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됐고요 자 그러면 그는 윗바상화 수행 그는 뭡니까 출신한 도나 과일 도단한 것이라는 착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윗바상화 수행을 그만두어버리고 이런 경계들을 즐기며 자기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나 만일 그가 도와 도 아님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태들을 단지 윗바상화가 성숙해 가면서 생긴 자연적인 부산물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경계들도 이게 이신키어들이죠 경계들이 생기면 이런 경계들도 무상한 것으로 괴로움으로 무화로 관찰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입바상화 수행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10가지 오염은 도가 아니라고 깨뚜라하라 이런 오염을 해서 벗어나서 관찰하는 것이 도와 도와 아님에 대한 지호와 견해의 청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 닦음에 대한 지호와 견해의 청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생명의 지혜부터 해서 맨 마지막 수순하는 지혜까지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350쪽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교부터 벗어날 때 그는 생명의 지혜부터 수순에 이르기까지 세가지 특상에 대한 윗바상화의 연속으로 도를 닦는다 그 아홉가지 윗바상화의 지혜를 도 닦음에 대한 지호와 견해의 청경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혜를 붙여줘 더군다리 무너지는 지혜 나오죠 그죠? 어떻게 보면 윗바상화 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깁니다 무너지는 걸 팍 깨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무상, 고, 무,하를 계속 발전시키고 성화시키고 하는 거에 전하지 않습니다 윤론적으로 보자면 뭡니까? 윗바상화 지혜는 무상이나 오, 무,하라고 있잖아요 계속 깊이 천차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오원으로 딱 해체가 되는 걸 보게 되면 그거를 무너지는 지혜라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가 없고요? 억수로 기분이 좋을까요? 억수로 기분이 좋겠지? 이거는 뭡니까? 무너지는 걸 안 본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뚱인데 자기 나라는 존재가 확 산삼조각 납부린 것을 한번 본다 합시다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352쪽으로 보면 세번적으로 공포의 얘기가 있지 그죠?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353쪽으로 보면 네번째로 위험의 지혜 그렇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팍! 깨지는 걸 보면 뭡니까?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없잖아요 상계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구나 상계가 유효화택이라고 맞죠 그죠? 상계가 불 붙는 집과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위험의 지혜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355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진정한 염호 왜? 그죠? 그동안 자기가 의미부여 했던 영에 대한 뭡니까? 의미부여가 확 사라지겠죠? 그게 영호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영호가 확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356쪽에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이론적으로 담배 이해갑니다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57쪽입니다 그럼 되면 됩니까? 진정으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일어난다 그죠? 상계는 위험하다는 것 그죠?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미부여하면 안 된다는 그게 뭡니까?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보면 청정도로에서 깊이 숙고하는 지혜를 대충으로 봐도 64가지로 그죠? 그 우리 357쪽 있죠? 그죠? 48쪽 중간 밑에서부터 그죠? 형성된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고 이러고 저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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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그죠? 358쪽 제일 위에 그죠? 그 보면 뭡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뭐하러 본다 까지 해도 그죠? 64가지 정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덟 번째로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죠? 위법에 대해서 평온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쪽으로 거기서 평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순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361쪽에 보면 수순하는 지혜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도의 경기로 수순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그죠?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 해서 그죠? 362쪽입니다 밑에서 2번째쪽입니다 청정도로는 예를도, 일렘, 불안도, 아란도와 이 네 가지 도에 대한 지혜가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 들어갈 때는 뭡니까? 우리 사장에서 다 했어요 사장에서 본산매 속행 있잖아요 그 할 때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 건져, 수순, 종성, 도, 과, 과 됐죠? 다른 사람은 뭡니까? 준비는 없다 했습니다 그죠? 건져, 수순, 종성, 도, 과, 과, 과 이렇게 했어요 사장에서 다 했어요 그죠? 난 작년에 사장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한거죠? 집어가지 한번 미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른 과정으로 그죠? 우리는 그 뭡니까? 우리죠? 이제 승자인 경기로 열반을 체험하는 경기로 간다 그게 죽대가 있고요 그죠? 365쪽에 보면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수순환지의 다음이 있잖아요 열반을 체험하고 바로 직전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열반을 대상으로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종성의 마음은 본산맥스도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성자가 될 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성은 뭡니까? 상놈이 양만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경치가 확 닦일 때를 그 찰나의 마음으로 우리는 종성의 마음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368쪽으로 보면 반조지혜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반조지혜는 369쪽입니다 도, 과, 열관을 반조하고 버린 오염원들과 남아있는 오염원을 반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반조지혜는 19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 19가지입니까?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에 각각에 대해서 5가지씩이죠 도, 과, 열관, 버린 오염원 남아있는 오염원 5가지 있는거죠 그죠? 4, 곱하기 5은 20가지지요 그런데 맨뒤에 아라한한테는 남아있는 오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염원들은 반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야됩니다 여러분, 19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369쪽 해설에 써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탈의 분석입니다 371쪽입니다 3가지 해탈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키워드로 이렇게 다 왔습니다 자아에 대한 천착을 버리는 무화의 관찰은 공의 관찰이라 일어나는 해탈의 관문이 된다 전부된 표상이라는 무상의 관찰을 표상 없는 관찰이라는 해탈의 관문이 된다 가료로 인한 원함을 버리고 괴월의 관찰이 원함 없는 관찰이라 불리는 해탈의 관문이 된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 고 무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키워드로 했죠? 그죠? 그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사람은 뭡니까? 무상은 찰나를 보는 겁니다 찰나를 보기 때문에 어떤 표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 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고라고 괴롬이라고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괴롬이라고 관찰했는데 바랄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는 이미 뭡니까? 우리 여기서도 뭡니까? 공과 동요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무화로 통찰하는 것은 공해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다음 괴인에 따른 분석입니다 375쪽에 괴인에 따른 분석은 예휴 일레 불안 아란을 그죠?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국에서 사 쌍팔배라 했습니다 375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대중으로 사 쌍팔배로 있죠? 그죠? 사 쌍은 뭡니까? 예휴 일레 불안 아란이고 8배로 뭡니까? 각각의 도가 도가 하니까 여섯 분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 쌍팔배 이렇게 해서죠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특징까지 다 설명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뭐니까 열네가지 오육원들과 관계는 378쪽 도표 있죠? 그죠? 약담으로 기르하자면 도표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 도표를 보면은 예를들레 불안 아란이 되었을 때 열네가지 우리 해로운 맘부수 법들 가운데 무엇이 극복이 되는가를 거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쭉쭉쭉쭉 넘어서 보시면 되고요 정덕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열반을 체험하게 되면은 과의 정덕과 멸진적의 정덕이라는 정덕을 돕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84쪽 과의 정덕이 있죠? 키워덕 있죠? 그죠? 38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과의 정덕이 있고요 386쪽 멸진적의 정덕이 있죠? 과의 정덕은 뭡니까? 열반의 결혁을 모르는 거 와 열반이 궁극적인 행복이잖아요 과의 정덕은요 드디어 예금일내 불안안안이 되었습니다 과의 못 문다는 말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못 문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의 정덕이 어떻게 못 문느냐 열반에 들어 못 문을 위해서는 당연히 열반에 들어 못 문으려고 먼저 결를되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생존의 재 부터 종성의 재까지 차례대로 관찰에서 무산부모하라고 관찰에서 올라와서 열반에 들어 못 문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해설에 쭉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381쪽으로 보면 멸진증의 증정 해놨습니다 멸진증은 뭡니까? 우리 말 그대로 몸 두근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마음 속에 전부 다 멸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에서는 상수멸 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멸진증 이라고 나옵니다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다 멸진증으로 나옵니다 근데 상자부에서는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상수멸 저거 뭡니까? 인식과 느낌이 소멸된다 인식과 느낌이 소멸된다 인식과 느낌이 소멸된다 인식과 느낌이 소멸된다는 것을 마음이 다 소멸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아비담마에서는 멸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진증에는 순서대로 387쪽으로 다 적어놔줍니다 초선부터 시작하여 고귀한 정전의 경기 출전한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들었다 나와서 공무위청 신무위청 무순청까지 들었다 나와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그죠? 결정은 4가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비상기 비상체 들었다가 나와서 2순차가 전하면 멸진증에 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388쪽 청진구로 기념해서 잘 해놨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구요 저 멸진증의 출증도 다 해놨구요 392쪽 결론입니다 부처님의 교단에서 또 닦는 맛을 체험하기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이 사랑 최상의 두 가지 수행을 다 가야 된다 삼았다면 되죠 실제로 우리가 꼭 수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있잖아요 청년 논론은 다 못 읽으시더라도 우리 아브라함 길라자비 있잖아요 사무소 수행관 바사무소 수행관 강대는 꼭 몇 번 읽어서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북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것은 393쪽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주인 물라소마 성문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스레랑카에 있는 물라소마 위아라는 곳에서 암흑다 스님께서 이 책을 지었다 요게 보기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94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암흑다 큰 스님이 지은 아브라함마타 상가가 완결되었다 이거 다 끝났습니다 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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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